안녕하세요 AWS 이노베이 참석자 여러분 저는 이번 세션을 진행하게 된 AWS 하이브리드 엣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솔루션스 아키텍트 강동환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여러분들의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AWS의 글로벌 인프라 스트럭처와 AWS 리전 외의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AWS 하이브리드 엣지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AWS의 글로벌 인프라 스트럭처의 현황과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AWS 리전이 없는 지역에서도 낮은 레이턴시와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AWS 하이브리드 엣지 서비스인 AWS 로컬 존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AWS 로컬 존을 통해서 효과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참고하실 만한 고객 사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지원해 드릴 AWS의 글로벌 인프라 스트럭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WS는 지난 17년 동안 수백만의 고객분들이 AWS 클라우드 상에서 비즈니스와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전 세계 99개의 가용 영역을 기반으로 한 31개의 리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AWS는 200여 가지 이상의 서비스와 300여 가지 이상의 보안 기능들을 AWS 리전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온프레미스와 AWS 리전을 전용 해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125개의 전용 해선 접속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AWS는 AWS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혁신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인프라 스트럭처에서도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스트럭처의 혁신은 일반적인 기업 데이터 센터 대비 높은 에너지 효율성을 기반으로 환경을 위한 서스테이너빌리티에 기여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지금까지 111회에 달하는 가격이나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던 솔루션을 AWS 클라우드 상에서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1,400여 ISV로부터 4,500여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에코 시스템인 AWS 마켓플레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AWS 클라우드는 지역 거점인 리전을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고 꾸준한 확장을 통해 현재 전 세계 31개의 리전이 운영 중에 있고 향후 6개의 추가 리전의 개설을 예고했습니다 모든 AWS 리전은 최소 3개 이상의 가용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6년 2개의 가용 영역으로 시작한 서울 리전은 확장을 거듭하여 현재 4개의 가용 영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AWS 리전은 공통적인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전을 구성하는 하나의 가용 영역은 하나의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 또는 데이터 센터의 클러스터입니다 모든 가용 영역은 상호 고속의 광 케이블을 통해 직접 연결되어 있고 각 리전은 2개 이상의 이중화된 트랜지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트랜지 센터를 통해 인접한 AWS 리전 및 클라우드 프론트 등이 제공되고 있는 엣지 팝에 연결되고 전용 해선 연결을 위한 다이렉트 커넥트 로케이션과 퍼블릭 인터넷에 연결되는 고가용성의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고객들이 AWS 클라우드로 기존의 워크로드를 마이그레이션 하거나 AWS 클라우드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고객분들이 운영 중인 온프레미스와 AWS 클라우드를 인터넷이 아닌 전용 해선을 통해 연결해 비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AWS는 전세계 125개의 지점에서 AWS 클라우드와 전용 해선을 연결하는 다이렉트 커넥트 로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다이렉트 커넥트 로케이션을 통해 해당 국가의 리전뿐만 아니라 전세계 AWS 리전 그리고 AWS 로컬 존을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전용 해선을 통한 연결은 인터넷보다 낮은 데이터 전송 비용과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높은 네트워크 성능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서울 가산의 킨스 경기 평촌의 LG유플러스를 통해 AWS 클라우드와 전용 해선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AWS 리전,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 엣지 로케이션 AWS 다이렉트 커넥트 로케이션 등 AWS의 모든 글로벌 인프라 스트럭처는 AWS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전용의 글로벌 백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 여러분들께서 하나의 다이렉트 커넥트 로케이션을 통해 AWS 클라우드와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세계 AWS 리전을 AWS 글로벌 백본을 통해 활용할 수 있고 또한 해외에 위치한 여러분들의 지사, 제조 시설을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AWS의 글로벌 인프라 스트럭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AWS 리전이 없는 지역에서도 AWS의 코어 서비스를 AWS 리전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AWS의 하이브리드 엣지 서비스 중 주요 대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AWS 로컬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비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언제나 AWS 리전은 고객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워크로드를 실행하기 위한 최적의 위치입니다 하지만 AWS 리전이 제공되지 않는 국가 또는 AWS 리전과 지리적으로 먼 곳에 위치한 도시의 최종 사용자에게 낮은 레이턴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대표적으로 실시간 멀티 유저 기반의 온라인 게임이나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제조 시설의 MES나 센서 정보 처리와 같은 업무가 여기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또한 특정 분야의 비니스, 예를 들면 금융 관련 비즈니스나 개인 정보 처리에 관련된 부분은 각 국가별 규제로 인해 반드시 해당 국가 내에 정보 처리 시스템이나 데이터가 존재해야 하는 요건이 있고 이러한 규제는 점점 강화되는 추세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비니스 유형과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해외지사의 소규모의 IT 환경을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유지하거나 현지 데이터 센터의 상면을 임대하여 IT 환경을 운영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경우 고객분들께서는 자체 관리나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AWS 하이브리드 엣지 서비스는 AWS 리전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기존의 방식으로는 효율적이지 않은 유형의 비즈니스도 지원하기 위해 AWS 리전이 없는 다양한 지역에서도 AWS 클라우드의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AWS는 리전을 기준으로 끊임없이 발전해 왔고 이제는 그 경계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AWS 리전이 없는 대도시에서 AWS 클라우드의 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AWS 로컬 존이 있고 5G 통신 사업자의 엣지에서 AWS 클라우드의 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AWS 웨이브랭스 그리고 고객의 데이터 센터, 제조 공장 또는 지정한 장소에서 AWS의 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AWS 아웃포스트가 AWS 하이브리드 엣지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WS 하이브리드 엣지 서비스가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은 AWS 리전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인프라 스트럭처를 통해 리전이 아닌 지역에서도 AWS 리전과 동일한 인터페이스와 도구를 통해 동일한 사용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AWS 리전과 동일한 매니지먼트 콘솔이 사용되고 리전과 동일한 API, SDK, CLI를 통해 운영 일관성을 제공하고 리전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자동화 및 배포 도구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리전이 아닌 지역에서도 AWS 리전과 동일한 혁신적인 서비스의 구현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AWS 로컬존은 AWS 리전이 없는 대도시에 AWS 리전 인프라의 일부를 구축하여 사용자들에게 낮은 레이턴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산업군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상주 규제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AWS 리전과 동일하게 사용한 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는 온 디멘드 방식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며 전용의 백본을 통해 리전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AWS 로컬존에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는 리전의 서비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31개의 운영 중인 리전 외에 현재 34개의 로컬존이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운영 중에 있고 19개의 추가 로컬존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국내 중견기업들의 제조, 생산시설이 많은 동남아 지역을 보면 2개의 리전을 운영 중인 인도의 주요 4개 도시에 로컬존을 운영하거나 운영 예정에 있고 싱가포르 리전에 연결된 태국, 필리핀 로컬존이 운영 중에 있으며 곧 베트남 하노이에서 로컬존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아시아 지역의 로컬존을 통해서 현지 생산 및 제조시설을 가진 고객분들이 해당 국가의 AWS 로컬존을 통해 IT위를 운영하고 현대화할 수 있고 동남아 지역에서 항상 문제가 많은 해적 케이블의 단절과 같은 문제를 AWS 백본을 통해 한국의 본사나 서울 리전과 안정적인 통신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AWS 로컬존은 AWS 리전에 비해 현저히 작은 규모의 인프라 스트럭처입니다 따라서 해당 로컬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로컬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컴퓨팅 서비스인 EC2, 컨테이너 서비스인 ECS와 EKS가 제공됩니다 스토리지 서비스에서는 GP2 기반의 EBS가 제공되고 있으며 리전의 VPC가 확장되는 개념이므로 VPC와 VPC 내에서 제공되는 서브넷,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시큐리티 그룹과 같은 서비스가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DDoS 방어를 위한 SHIELD 스탠다드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며 로컬존과 같은 지역에 있는 다이렉트 커넥트 로케이션을 통해 회선을 연결한 경우 리전을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로컬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LA 로컬존과 같은 대규모 로컬존에서는 추가적인 스토리지 서비스 및 관리형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북미 로컬존에서는 L7 로드 밸런서인 ALB가 현재 제공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ALB의 지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클라우드와치, 클라우드 트레일과 같은 관리 및 감사 기능들은 리전에서 동일하게 활용이 가능하며 오토 스케일링, 클라우드 포메이션 등과 같은 기능들 역시 로컬존 내에 위치한 자원들을 대상으로 리전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AWS 로컬존에서 제공되지 않는 아마존 S3와 다이나모 DB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은 AWS 로컬존 내의 자원들과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이 가능하지만 서비스가 실행되는 위치를 감안하여 효과적인 아키텍처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현재 운영 중인 전세계 로컬존에서 지원되는 자원과 서비스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AWS 로컬존은 AWS 리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소규모인 인프라 스트럭처입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인스턴스의 유형 및 크기에도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AWS CLI를 통해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시는 로컬존에서 지원되는 EC2 인스턴스의 유형과 크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은 해당 지역의 요구와 수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AWS 로컬존은 간단한 과정을 거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하고자 하는 AWS 로컬존이 연결된 상위 리전의 EC2 매니지먼트 콘솔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로컬존에 옵트인을 하면 옵트인한 로컬존이 해당 리전의 추가적인 가용 영역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리전에서 생성한 VPC를 로컬존으로 확장하기 위해 리전의 다른 가용 영역과 마찬가지로 로컬존에 서브넷을 생성하면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이제 여러분은 EC2 인스턴스나 EKS 워커노드를 로컬존이 있는 서브넷에 배포하는 것으로 로컬존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싱가폴 리전에 연결된 필리핀 로컬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싱가폴 리전에 생성한 여러분의 VPC를 필리핀 로컬존으로 확장하고 서브넷을 생성하여 EC2 인스턴스를 배포합니다 필리핀 로컬존에 배포되는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필리핀 국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배포하게 되고 로컬존에 존재하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필리핀의 국내 인터넷에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필리핀 국내 사용자들에게 낮은 레이턴시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의 지사나 생산 공장이 다이렉트 커넥트를 통해 필리핀 내 다이렉트 커넥트 로케이션에 연결했다면 해당 지사나 생산 공장은 싱가폴 리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필리핀 로컬존과 통신하게 되며 싱가폴 리전에서 운영 중인 서비스도 AWS 백본을 통해 낮은 레이턴시로 통신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AWS 로컬존을 어떻게 시작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데모입니다 이 데모에서는 싱가폴 리전에 연결된 필리핀 마닐라 로컬존에 옵트인하고 VPC를 확장하여 EC2 인스턴스를 런칭해 보겠습니다 AWS 로컬존을 사용하기 위해 로컬존이 연결된 상위 리전인 싱가폴 리전으로 변경 후 EC2 콘솔에서 옵트인해야 합니다 싱가폴 리전의 EC2 대시보드에서 사용 가능한 가용 영역을 볼 수 있지만 로컬존은 현재 보이지 않습니다 추가 영역 활성화를 선택하면 사용 가능한 로컬존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로컬존을 선택하고 활성화하면 즉시 사용 가능해집니다 방콕 로컬존과 필리핀 로컬존을 모두 활성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 고개소 필리핀 라티 잠깐 분석 필리핀 가현 필리핀 라티 필리핀59 이제 싱가폴 리전에서 태국과 필리핀 로컬 존이 모두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리전 VPC를 로컬 존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리전 VPC는 3개의 리전 가용 영역에 6개의 서브넷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필리핀 로컬 존에 서브넷을 생성하기 위해 확장할 VPC를 선택하고 가용 영역에 옵트인한 로컬 존을 선택하고 서브넷 사이더를 지정하면 해당 로컬 존에 서브넷 생성이 완료됩니다. 추가적으로 라우팅 테이블에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확인하겠습니다. EC2 인스턴스를 런칭하기 위해 다시 EC2 콘솔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싱가폴 리전에 하나의 EC2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필리핀 로컬 존에 EC2 인스턴스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항목은 리전과 동일하며, 주의해야 할 부분은 해당 로컬 존에서 제공되는 인스턴스 규격을 선택해야 하고, 로컬 존에서 생성한 서브넷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터블릭 IP를 자동 할당하면 해당 지역의 터블릭 IP가 EC2 인스턴스에 할당됩니다. LA를 제외한 로컬 존에서는 GP2 볼륨만 제공된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C2 인스턴스의 런칭 속도는 네트워크 상의 거리로 인해 리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릴 수 있습니다. 1, 2, 3, 4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1, 3, 4, 5, 3, 4, 4, 5, 5, 6, 6, 6, 7, 8... 1, 3, 5, 6, 7, 9, 8... 생성된 EC2 인스턴스에 세션 매니저로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리전에 있는 다른 EC2 인스턴스와 동일 네트워크이므로 제약 없이 통신이 가능하고 해당 지역의 퍼블릭 IP를 가지고 해당 국가의 사용자 및 인터넷과 통신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아키텍처는 방콕 로컬 존을 EKS 기반의 워크로드를 배포한 경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결된 상위 리전은 역시 싱가폴 리전이며 EKS의 마스터 노드는 싱가폴 리전의 AWS 매니저드 VPC에서 운영되며 EKS 워커노드는 방콕 로컬 존에서 운영되는 경우입니다. 역시 방콕 로컬 존의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 태국 내 국내 사용자들에게 보다 낮은 레이턴시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AWS 로컬 존을 활용하는 경우 다양한 방식의 고가용성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주요 워크로드를 로컬 존에 배포하고 AWS 리전을 HA 또는 DR의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자체 데이터 센터에 구축된 AWS 아웃포스트에 대한 HA 또는 DR로 인접한 로컬 존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AWS 리전과 AWS 로컬 존을 함께 활용하는 경우의 대표적인 디자인을 보고 계십니다. AWS 리전에는 글로벌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를 배포하고 로컬 존에는 해당 지역의 사용자를 위해 낮은 레이턴시로 서비스하기 위한 워크로드를 배포합니다. 라우트 53의 다양한 DNS 라우팅 정책을 활용하여 평상시 글로벌 사용자는 싱가포르 리전을 사용하고 태국 내 사용자는 방콕 로컬 존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만일 방콕 로컬 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태국 내 사용자는 라우트 53의 정책에 의하여 싱가포르 리전의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한 구성입니다. AWS 로컬 존은 AWS 리전에 비해 소규모의 인프라 스트럭처이고 아직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AWS 리전 대비 높은 비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리전과 동일하게 온 디멘드로 사용한 자연만큼 비용을 지불하며 비용의 절감을 위해 세이빙스 플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리전과 방콕 마닐라 로컬 존 간의 비용의 차이를 정리한 슬라이드입니다. 동일한 EC2 인스턴스를 기준으로 방콕 로컬 존의 경우 40% 필리핀 마닐라 로컬 존의 경우 20% 높은 비용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비용의 차이는 현지 내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자원의 조달 비용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즉, AWS 로컬 존과 같은 하이브리드 엣지 서비스는 비용의 관점이 아닌 최종 사용자에게 낮은 레이턴시로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당 지역의 규제를 충족하기 위한 워크로드나 서비스에 적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많은 ISV 솔루션들을 AWS 로컬 존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WS 로컬 존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요 고객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AWS 로컬 존은 분명한 목적과 적합한 활용 사례에만 적용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최종 사용자의 체감 품질이 중요한 온라인 게임 및 미디어 관련 서비스나 해당 지역에 반드시 데이터가 존재해야 하는 금융 및 의료 관련 서비스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이밍 분야의 사례입니다. 슈퍼셀과 에픽게임스 모두 최종 사용자와 가까운 지역에 게임 서버를 배포하여 낮은 레이턴시를 이룩한 경우이며 슈퍼셀의 경우 자체 인프라 스트럭처에 대한 관리 부담을 덜어낸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에픽게임즈는 자사의 인기 게임인 포트나이트를 미국 달라스덱 로칼존에 추가 배포하여 미국 내 사용자와 멕시코 사용자들의 체감 성능을 현저하게 높일 수 있었다는 사례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넷플릭스의 경우 규모가 가장 큰 LA 로칼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LA 로칼존을 다이렉트 커넥트를 통해 연결하고 지연에 민감한 제작자의 실시간 영상 편집을 LA 로칼존을 통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VPN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턴 라이플락은 빈번한 장애, 낮은 성능, 그리고 많은 고객 불만을 유발했던 기존 서버들을 미국 내 14개의 로칼존으로 전환하여 고객들에게 낮은 레이턴시와 높은 품질, 그리고 탄력적인 자원 운영을 이룩한 사례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 에브리 앱 리소스 허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 더욱 심층적인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또 AWS 스킬 빌더에서 AWS 전문가들이 개발한 AWS 솔루션에 대한 다양한 학습 과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AWS 파트너와 함께 클라우드로의 여정을 가속화하고 AWS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 설문 작성을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